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학생이 우성과 열성, 우성이 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럼 생명체에게 생존에 유리한 게 무조건 우성이 돼야 되는 거고, 다 우성으로 돼야 되는데 왜 그렇지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한 게 있거든요. 아니죠. 교수님이 탈모도 우성입니다. 인사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바타2의 과학적 리뷰하게 된 안될과학 약! 퀘어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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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레고에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아바타2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리뷰 내용이 어디 막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세계 최초다. 우리가 못 봤으면 안 한 거야. 그리고 우리 아바타1의 여주이자 아바타2 우리 썰리 패밀리의 어머니. 썰리 패밀리 중에 순수 나비족은 이분 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순수 혈통. 몸 특징 보면 딱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죠. 일단 파란색이에요. 왜 파란색일까? 인간과 다르다. 다르다. 피부색 파란색이고. 꼬리가 있고 좀 키가 큽니다. 커요. 힘이 세고 빨라요. 맞아요. 신체적인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 말고 정말 신기한 점이 바로 이거죠. 뒤통수에 이 레고에도 있는데 이 뒤통수에 굵은 신경다발 있거든요. 있어요. 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랑. 거의 모든 게 이제 뉴런 체계망으로 이루어져서 이 판도라 행성에 있는 그 생물들과 소통을 하고 걔네를 이용하거나 탈 것으로 타고 막.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말로 커뮤니티 할 필요 없는 거야. 우리도 이제 나중에 말로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 딱 연결하면 바로 이제 과학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신경다발을 연결한다. 이렇게 외부로 노출돼가지고.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좀 말이 안 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저걸 보면서 느낀 게 판도라 행성에 초기에 나왔던 조상생물에서 저게 있었나 보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한테 저게 다 있거든요. 아 그렇지. 공통조상이 저게 있으니까 뒤에 파생된 애들도 다 저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 눈이 나. 문어 눈이 나. 눈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공통조상에서 생긴 것들은 나중에 이게 아주 효율적인 구조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가요. 다 비슷해. 판도라 행성은 우연히 저게 있는 애가 나타났는데 저게 없는 애 대비 저게 있는 애가 무조건 유리하니까. 있는 애들만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쫙 파생이 되니까 저거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세팅이 된 거야. 저게 있으면 소통이 되면서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거친 판도라 행성 삶에서 없는 애들보다 살아남기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딱 저렇게 보면 궤도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아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뭐 느낌 왜냐면 저는 분위기가 약간 암술과 수술이 만나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다. 실제로는 굉장히 인간과 비슷하게 한다. 이 사랑을 하는 과정이 사실 되게 아바타 1에 그려지는데 호모사피엔스와 되게 비슷한 느낌이십니다. 우리 인류가 걸어왔던 수많은 길들. 맞습니다. 뭐 겨드랑이에서 나온다던가. 헬리커니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준다던가.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그대로 쓴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나비족 순수 나비족과 인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 이제 돼 있는 아바타 둘이 교배가 가능해요. 나비족 유전자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나비족이랑 아바타랑 교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을 수 있고. 여기 있는 썰리 패밀리는 이 많은 아이들. 일단 아이 3명 낳고 키리 입양하고 인간인 스파이더도 입양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는 혼혈이라고 불리고 놀림 차별을 받아요. 주요하게 다른 부분이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 개수가 다르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 별거겠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까? 네 개이든 다섯 개든. 팔이 뭐 다섯 개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내가 네 개잖아요. 세 개 정도는 괜찮아. 내가 네 개인데 다섯 개는 좀 진짜 이상한 거야. 아 그래요? 생물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랑 다양한 이 영장류도 있잖아요. 인간이랑 뭐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손가락 다 몇 개죠? 다섯 개. 다 다섯 개입니다. 근데 다른 생물들 보잖아요. 상동기관이라 해가지고 도룡룡을 보든 거북이를 보든 세이를 보든 박지를 보든 고래를 보든 두더지를 보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통 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과 비슷한 역할을 하거나 손에서부터 파생된 애들은 다섯 개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러면은 다섯 개일 확률은 높은데 이게 줄어들기는 좀 쉽다. 퇴화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살짝 이거 안 쓰니까 슬슬 작아져. 그렇지. 작아진 애들이 유리해. 그러면은 마치 네 개처럼 보이는 건데 흠적 기간이 있는 거지. 하지만 찾아보니까 여기 꺼진 게 하나 있다. 그렇지. 우리 뭐 꼬리뼈 익듯이. 어? 그러면 사실 늘어나는 거 쉽지 않네요. 이 네 개인 나비족이 세 개를 보면은 어 너 퇴화됐네 이럴 수 있는데 다섯 개는 사실 이거 인위적인 거야. 아 아바타가 다섯 개잖아요. 그러니까 아바타가 인위적이잖아요. 아바타 다섯 개. 나비가 네 개. 나비가 네 개. 나비족이 네 개. 둘이 결합을 했더니 다섯 개가 나와. 다섯 개가 나와. 우성이 다섯 개야. 우성이 다섯 개야. 그러니까. 혹은 Y 염색체 유전된다. 남자 쪽 걸 딴다. 네.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키리는 엄마가 아바타 잖아요. 근데 이게 숨겨진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게 연령자는 12세다 보니까. 이게 19세로 나와야지 이제 우리가 제대로 본성이 돼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우성이냐 열성이냐 이게 무조건 유리한 쪽이 우성이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냐를 기준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학생이 우성과 열성 우성이 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럼 생명체에게 생존에 유리한 게 무조건 우성이 돼야 되는 거고. 다 우성으로 돼야 되는데 왜 그렇지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아니죠. 교수님이 탈모도 우성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끝났대요. 무조건 유리한 쪽이 우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성과 열성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요소로 다 정해지는 겁니다. 이번 아바타 2에서는 나비족의 새로운 부족이 나옵니다. 나비족이 있고 그 밑에 여러 부족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아바타 1에서 봤던 애는 숲부족. 오미타카야. 그리고 바다 부족인 메케이나 부족이 나오죠. 메카이나. 이 둘이 일단 피부색이 많이 다르죠. 약간 바다 느낌이 좀 나요. 파란 에메랄드 빛. 기본적으로 얘네도 공통 조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환경이 되게 달라지면서 점점 그쪽에 맞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진화했겠죠. 실제로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핀치새 같은 경우도 같은 조상이지만 각자의 환경에 맞게 그리고 각자 먹이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불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이 숲부족과 바다 부족도 피부 색깔이라든가 심지어 홍채 색깔, 꼬리의 두께, 손의 두께, 몸의 형태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호모사피엔스도 사실 보면 홍채 색깔, 피부 색깔, 이런 데. 몸의 약간 근육의 두께. 두께, 꼬리 두께 다른듯이, 이런 데 두께.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차이가 있죠. 사실 그리고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환경에서 비롯된 걸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쪽에 반영하지 않았나. 제가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꼬리나 팔 두께는 되게 기본적으로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수영을 하고 뭐 이러니까. 홍채가 다른 게 좀 눈에 띄더라고. 왜 다를까. 순막이라고 있어요. 순막이라고 한마디로 이 눈꺼풀 말고 이 안에 우리도 그 흔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막 같은 것 느낌이 하나 있잖아요. 눈 안쪽에. 안쪽에 있죠. 아마도 맥케이나 부족은 물에서 이렇게 수영할 때 그때 뭔가 이렇게 보호막 같은 게 있잖아요. 물 환경같이. 이 맥케이나 부족은 아마 그게 유전이 돼가지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마 자연 선택을 받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겠대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냥 뇌피셜. 이 레고들을 봐도 얘네 둘이 봐도 홍채가 일단 달라요. 완전히 다르네요. 눈의 형태 자체가. 이 홍채 색깔부터 피부색 그리고 크기까지 굉장히 고준이 잘 됐다. 그러니까요. 이 손가락만 빼고 손가락은 이 레고 시그니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뇌피셜이 됐으니까 얘네가 호모사피엔스에서 인종이 다르듯이 다른 게 아니라 더 과거로 가서? 아예 종이 다르다. 그럴 수 있어. 마치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네안데르타린이 있대. 네안데르타인, 데니소바인, 호모사피엔스 요때 같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안데르타린과 호모사피엔스도 결국 종 다르지만 또 이종교배죠. 그 유전자가 지금 우리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려왔죠. 지금 사람마다 1에서 4% 정도 네안데르타린에 해당하는 그 유전자가 있거든요. 여기 나온 생물들 얘기를 좀 할까요? 좋습니다. 이 판도라에 나오는 생물들이 아무래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생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되게 어디서 많이 차용했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지구와 고생물학을 많이 참고한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쫙 펴가지고 떨어지는 애들은 약간 목도리도 막 느낌이 나죠. 단순히 놀래켜 놓은 게 아니라 와 이게 아니라 와 이런 움직이는 식물도 나왔어. 실제 이런 것도 우리가 춤추는 식물 무초라던가 있죠. 이제 건드리면 입 접는 미모사 같은 것도 있고 파리지옥. 파리지옥도 있죠. 딱 붙는 순간 팍 이렇게. 그런 거를 좀 더 액티브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을 막 이렇게 배치한 게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귀엽게. 형광 닥터피씨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장해가지고 키리 주변을 감싸가지고 키리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은연중에 이제 나타내주죠. 그리고 A와의 게시줄 때 이러면서 내려온 애 있어요. 그냥 심의 해파리예요. 심의 저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심의 해파리 그냥 육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완전 심의 우타쿠거든요. 심의 덕후죠. 심지어 그 심의 갔다 왔어요. 마리아나이고 11km 정도 되는 깊이의 거기를 탐사정을 타고 갔다 왔어요. 이분이. 그리고 그냥 거의 해양 생물학자이자 해양 탐사자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어떤 육상생물이든 해양생물이든 바다생물의 모티브를 많이 땄어요. 저는 딱 이번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물의 길 이러길래 아 또 심의다. 근데 메케에르가 너무 바다 위에 살아. 근데 또 나오는 애들은 심의 생물이에요 다. 생명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에너지도 태양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워낙 심의 덕후다 보니까 저는 좀 바다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더 내려가야 되는데 제임스 카메론은 내려가고 싶거든. 다른 사람들은 그만 내려가. 충분해. 그러니까 심의 생물체 위로 올려. 그래서 막 오히려 하늘에 떠있어 막. 거대 산호군락 어떤 이미지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어떤 바다에서 모티브를 땄고 이 일루라는 애가 있어요. 일루 귀여워요. 인간한테 좋은 탈 것이다 해주는. 그렇죠. 얘가 보면 그냥 돌고래랑 묽게 느낌이 확 나요. 똑똑하고 굉장히 사회적이고 공용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요. 근데 얘가 바로 이 고생물. 아. 플레시오사우루스를 그냥 완전. 진짜 비슷하네요. 플레시오사우루스를 가져온 게 아닌가. 이게 주락이 전기에 있던 생명체거든요. 근데 이거 다 거의 내피셜인데 물개같이 살지 않았을까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약간 똑똑하고. 스키밍. 우리 썰리가 처음에 도전하는. 얘는 날치. 날치 근데 작거든요. 엄청 작죠. 그래서 날치에다가 약간 황새치나 청새치를 섞은 느낌. 날치 가는데 진짜 오래 날아요. 사실 작기 때문에 그렇거든. 저렇게 커지면 날 수가 없어. 물에 적셨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말라야 날거든. 물이 무게가 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우리는 판타지이기 때문에. 멋있긴 하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쿨라라는데 마치 그 영화 조스 같은 장면을 떠올리게 했죠. 근데 조금 스릴이 좀 있었죠. 얘 역시도 고생물. 둔클레오스테우스. 이 녀석이 굉장히 오래된 친구 아닙니까?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친구라고 했는데. 얘에다가 상어 스타일을 좀 섞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툴쿤. 얘는 이제 혹둥고래를. 혹둥고래에서 많이 따온 것 같았어. 따온 것 같다. 맞죠. 혹둥고래도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하죠. 얘네도 지금 영화상에서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노래가 있고 심지어 규율이 있어. 규율이 되게 법 같아가지고 이걸 어기면 막 퇴출돼야 되고. 이 집단, 이 단체에서 너는 더 이상 우리랑 같이 못 다닌다. 그 정도로 되게 고도화된 생명체라. 심지어 나비족. 메케이나 부도그랑 소통하잖아요. 막 소울메이트 돼가지고. 그러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막 들려주고. 툴쿤이 리스닝은 되는데 스피킹이 안 돼. 아 스피킹 안 돼요? 이렇게밖에 못하잖아. 나비족도 툴쿤이 이 말을 리스닝은 되는데 서로 리스닝만 하네. 서로 리스닝만 하네. 서로 자기 얘기만 하네. 서로 자기 얘기는 하고 남의 말은 들을 정도는 된다. 아바타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수중생물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 안에서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말해봤자 그게 잘 전파가 안 돼요. 맞아요. 그게 인간의 이런 언어체계를 할 만한 혀라든지 이런 게 굳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혹둥고래도 노래를 하잖아요. 그게 생존에 또 유리한 거야. 그래서 수중생물들은 실제로 복잡한 음악을 가지고 있고 이 음악을 가지고 막 수컷이 안컷을 유혹하거나 혹은 싸울 때 여기 침범하지 마 혹은 경고하거나 경고하거나 겁을 주거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런 걸 해서 노래를 많이 하죠. 툴쿤의 모티브가 된 혹둥고래의 이 노래소리가 보이조의 골든 레코드에 실려서 우주로 나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의미 있는 소리라는 거지. 그 소리 자체가 인류에게 굉장히 큰 지표가 되는 거죠. 이거는 갑자기 과학 얘기 말고 다른 얘기인데 이 장면 너무 멋있었어. 수면을 쫙 훑고 지나가고 물 안에서. 이 장면 아닙니까? 이 손으로 바다를 바다 수면 수면 아래서 이거 근데 멋있게 해야 돼. 왜냐면은 원래 보통 우리가 물 위에서 수면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 밑에서 물 위를 탁 이렇게. 너무 멋있더라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제가 되게 좋아하죠. 아 좋아하죠. 워낙에 또 치매 좋아하시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을 보는 느낌이었어. 아 근데 너무 리얼하잖아. 그래서 너무 막 감동적이었어. 저 장면을 보였는데. 자 이 원래 툴크는 처음에 순딩이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파약하니 빡쳐가지고 사람들 막 공격하잖아요. 구하려고. 그리고 미사일 속에 유도해가지고 그거 이용해서 막 감아서 막 그리고 복수하잖아요. 복수하죠. 자기 지느러미랑 똑같은 쪽 팔을 자르잖아. 맞아. 원래 엄청 똑똑하고 무서운 애들이에요. 까불면 안 된다. 아까 순했던 이유는 법 체계가 있어서 순한 거예요. 선한 애들이 화나면은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레거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툴큰 한번 보시죠. 까불면 안 된다. 오 이거 봐봐. 이 안에 와 야 실제로 툴큰처럼 그쵸 이렇게 열려 이렇게 진짜 리얼하게 고정됐다. 그러니까. 눈 눈 눈 눈 두 개. 오 눈 두 개. 양쪽에 두 개씩. 두 쌍씩 네 개. 네 개. 요런 식의 요런 구현은 사실상 레고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만든 구조예요. 이 금형을 짠 거야.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레고에서 만들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요. 요것만 해도 꽤 들어갔다. 두 개의 신경절이 있거든요. 이거 다음 편에 기대가 돼요. 아마 여기에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죠. 요걸 여기서 타고 다닌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툴큰을 그렇게 사냥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암리타라고 나오는데 뇌 속에 감정 중추를 구성하는 물질인데 얘가 성체 툴큰에서 조금 채취를 하는데 그게 인간의 노화를 늦추는 게 아니라 정지. 이름이 암리타인 걸 봐서는 앰버그리스 암. 용연향에서 향수의 원료로 쓰이는 바다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모티브를 따서 암리타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굉장히 비싸고 고래에서만 나오고 근데 약간 제가 여기서 하나 딴지를 걸면 굉장히 과학기술 발달한 때인데 저 암리타를 처음 뽑아서 인간 노화를 정지시키는 걸 파악을 했어. 그 성분을 적혀야죠. 그렇지. 그 성분. 지표 성분을 찾아내서 걔만 합성을 해가지고 약으로 만들었어야죠. 훨씬 순도 높은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아플 때 아스피린 안 먹고 버드나무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 석경이는 굴수물까지 다 먹는 건데 사실 근데 억지로 이 툴큰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 같죠. 영화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다. 기술로 좀 아쉽다. 네. 기술이 저렇게 발전했는데 그리고 툴큰이 나오잖아요. 눈이 또 두 개씩 두 쌍이 있는 게 네 개잖아요. 저 판도라 행성에 있는 애들이 눈이 네 개인 애가 많아요. 아마 그 생물 발광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진화적으로 약간 발광을 캐치하는 약간 그런 거 같고 근데 실제로 우리는 눈 두 개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구조고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개로 충분히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늘리는 것부터가 일단은 여러 가지 효율적이 떠오르는 거죠. 효율성이. 저 판도라에서는 네 개로 했다. 이거는 혹둥고래 눈이거든요. 좀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거 많이 참고한 거 같고 영화 보면서 영화 보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 아까 말했던 순막이 있더라고요. 이 눈꺼풀 말고 별도의 눈을 보호해주면서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순막이 있더라고요. 일부 파충류나 조류나 상어 같은 애들한테 있는데 툴쿤이 순막이 있더라고요. 영화를 다시 보시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눈꺼풀 이게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눌렀는데 툴쿤의 시야로 로아크를 바라보잖아요. 그때 약간 붉은스름하게 나타나요. 맞아요. 딱 그 관점이 툴쿤한테 갔을 때 약간 올리면서 붉은 느낌으로 그렇죠. 그게 바닷속에는 붉은 빛이 투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진을 찍을 때도 바닷속에 들어오면 레드필터라는 걸 껴요. 카메라 레드필터 광고 같은 거 보시면 원래 바다는 왼쪽같이 보이는데 레드필터를 껴야 오른쪽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색깔에 가까운 거고. 깊은 바다에 사는 툴쿤은 자체 눈에 레드필터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붉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체 레드필터를 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밖에 나오면 레드필터 때문에 더 붉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고증을 했다고? 근데 지구에서 고래는 생명해요. 아 왜죠? 뭐 굳이 색을 구분해야 할 유인이 많이 없었나 봐요. 근데 아무튼 제임스 카메론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고증을 했습니다. 그걸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툴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외에도 뭐 이런 지형들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지형들 이런 것도 뭔가 되게 있을 법한 지형들인데 있을 법하나 굉장히 보기 힘든 지형 이런 것들을 되게 너무 멋있게 구현을 했고 비현실적인 현실의 지형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전투씬 되게 멋있는데 참 저희 아이맥스로 보니까 놀란 거는 물 좀 흔들리는 거 이런 거 그냥 흘려보는 게 없어요. 물 안에서도 이렇게 수영하고 하는데 이 부유물이나 어떤 생물이나 저 사람의 움직임들 너무 진짜 같아서 이상해. 사실 저게 굉장히 고해상도 영상이잖아요. 사실 이 바다 같은 물에 저런 움직임을 저렇게까지 리얼하게 표현하려면 이 픽셀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계산을 치밀하게 빠르게 해야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 하나하나의 모든 픽셀들을 계산하는데 전세계의 슈퍼컴퓨터 특히 뭐 GPU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대요. 그렇지 않으면 저것들을 전부 계산을 저렇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즉 엄청나게 우수한 컴퓨팅 능력을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들이 총동원돼서 저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런 기술들로 얼마나 또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올까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런 마지막에 약간 타이타닉을 연상시키는 약간 오마주 있었죠. 네. 여기도 그냥 진짜 같아. 또 놀랐던게 표정 클로즈업샷들 표정의 움직임이나 통체의 움직임까지 심지어 막 이게 너무 진짜 같아서 그냥 진짜 저런 생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걸 찍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거의 CG입니다. 뭐 이런 거 빛 들어온 조명 아바타1도 엄청났지만 엄청났죠. 이런 조명까지 구현되진 않았어요. 볼 때마다 와 와 막 소리내고 싶더라고요. 진짜 배우다. 어머 진짜로. 그냥 배우가 촬영한 거다. 진짜 이거 하신 분들 엄청 고생했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배우들은 이런 상황에서 연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이거 장비 쓰고 붙이고 나름 연기 환경이 극한이었을 것 같아요. 연기자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네. 대케이나 부족의 사모님. 사모님. 약간 사모님 느낌. 사모님. 족장 사모님. 타이타닉의 여주인 어? 케이트 윈슬렛? 연기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어. 근데 물론 알고 봐서 그런지 로날한테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더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저기 저기 얼굴에 보이듯이 미세한 저 움직임들을 다 다 캡치를 했기 때문에 센싱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알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처음 도입된 게 수중 퍼포먼스 캡처 기술.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에 이렇게 빠지는 씬이다. 육지에서 연기하는 거야. 물에 빠진 것처럼 어. 으악!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캡처하기 위해서 진짜 물에다가 하는 거야. 촬영마저도 수중에서 다 하는 거죠. 물을 캡처하는 게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 배우들의 연기를 하고 네. 물은 CG다. 그래서 뭐 이런 장면들. 이런 그 일루를 탄다거나 잡고 가는 장면. 혹은 우리 마코 잠수함을 탄다든가 아니면 크랩 슈트를 입는다든가 이런 장면들은 또 다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일루를 처음 탔을 때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인데 막 이렇게 이게 1편보다 실제로 그 기록된 데이터가 20배가 된다 해요 거의. 그렇고. 이 레고를 갖고 놀 때만 더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으로 네. 레고를 갖고 즐겨주세요.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툴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굿즈를 레고 같은 이 회사가 쉽게 안 만들어 주거든요. 하지만 나왔다. 이것은 이 영화가 그만큼 의의가 있었고 레고도 이 영화에 대한 굉장히 존경심을 담았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바타2에 대한 과학적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번 편은 감사히도 레고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했는데요. 다음에도 저희는 또 좋은 영화 함께 랩무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갖고 싶네요. 하나 장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될거학약 궤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